오랜만에 탁 트임 야외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즐거우시죠? 자 백설민씨 오늘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특설무대가 있는 위치가 경인아라뱃길하고도 시천가람터입니다. 우리 그 아라뱃길 중에서 아라라는게 순우리만 아니겠어요?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아 전 알고 있지요. 아라라는 뜻이요 순우리말로 바다라는 뜻이거든요. 역시 역시. 네 맞죠? 네 맞습니다. 얼굴만 예쁘신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팍식한 분도 갖고 계십니다. 자 그러면 시천가람터에서 가람도 순우리말인데요. 가람은 강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죠.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아주시고요. 가족과 함께 나들이 삼아 바람쇠를 한번 이곳으로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12회 인천환경문화축제와 함께하고 있는 행복한 가요.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가수를 또 만나보셔야 되겠죠? 네 이번 가수는요. 서희씨의 무대입니다. 사랑의 꿀가미. 자 서희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서희씨의 무대입니다. 주요. 서희씨의 무대입니다. 당신은 내 곁에서 떠나갔어도 바보정도 잊지 못하고 당신만을 기다리니까 사랑의 골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건 더 없네 사랑의 골한 마음 고칠 사람은 이 세상의 당신이야 내 품으로 돌아와요 당신이 사랑의 약이야 당신은 내 곁에서 벌 없이 갔어도 그 길은 바리지 못해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사랑의 골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나는 또 더 없네 사랑의 골한 마음 고칠 사람은 이 세상에 뭐가 있나요 내 품으로 돌아와요 당신이 사랑의 약이야 사랑의 골한 마음 고칠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랑의 골한 마음 고칠 사람은 이 세상에